윈도우즈 11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 이후 인쇄 문제 해결 윈도우즈 11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 후 인쇄 또는 스캔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에 따라 HP 프린터를 연결하고 다시 인쇄하십시오. 먼저, 윈도우즈 11 업데이트 후 최소 한 번은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일부 업데이트는 완료하려면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전원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시 시작을 선택합니다. 컴퓨터가 다시 시작되면 문서 인쇄를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참고, 프린터가 윈도우즈 10에서 작동했다면 윈도우즈 11에서도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HP 프린트 앤 스캔 닥터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린터의 전원을 켭니다. 아직 HP 프린트 앤 스캔 닥터를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를 열고 support.hp.com으로 이동해서 진단을 클릭하고, 프린트 앤 스캔 닥터를 클릭합니다. 프린트 앤 스캔 닥터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컴퓨터가 오프라인으로 표시되거나 프린터가 오프라인 상태인 경우, 프린터 오프라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앱의 버전 다운로드 화면에서 예를 선택합니다. 아니면 아니오를 선택해서 최신 표준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파일을 열어서 앱을 추출하고 실행합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면, 계속, 실행 또는 예를 선택하여 컴퓨터의 변경 사항을 허용합니다. 동의를 선택하여 약관에 동의합니다. 시작을 선택하여 USB 케이블 또는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컴퓨터에 연결된 HP 프린터 및 스캐너를 감지합니다. 모든 감지된 프린터와 스캐너가 표시됩니다. 프린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내 프린터가 목록에 없음을 클릭하여 프린터나 스캐너가 감지되도록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실행합니다. 프린터를 선택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도구가 인쇄 또는 스캔을 방해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연결에 대한 문제를 감지합니다. 테스트 결과가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체크 표시는 프린터가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스패너 표시는 문제가 있었으나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느낌표 표시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무시하고 건너뛰었다는 뜻입니다. X 표시는 프린터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시 사항을 따라 해결하십시오. 화면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 지시를 따라서 감지된 문제를 해결하고 인쇄 또는 스캔을 계속합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프린터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를 제거한 후 재설치합니다. 제거하려는 소프트웨어의 프린터가 USB 케이블로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를 찾아서 엽니다. 설치된 프로그램의 목록에서 HP 프린터 드라이버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프린터 이름이 표시되지 않으면 HP 스마트 앱을 선택합니다. 제거를 선택한 다음 다시 제거를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이 나타나면 예를 선택하여 소프트웨어 제거를 확인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지시를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제거합니다. 앱 및 기능 목록으로 돌아와서 프린터 이름이 포함된 다른 항목에서도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프린터 드라이버와 함께 설치된 다른 모든 서비스 플러그인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컴퓨터에서 제거하려면 프린터 및 스캐너를 찾아서 엽니다. 그 다음 목록에서 프린터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제거를 클릭한 다음 예를 클릭합니다. 프린터 소프트웨어가 제거되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여 프린터 제거를 마칩니다. 이제 정식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여 재설치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를 열고 123.hp.com으로 이동합니다. 검색 상자에 프린터 모델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엔터키를 누릅니다. 제품과 운영체제에 맞는 권장 설치 옵션을 설치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지시를 따라서 프린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이 단계를 수행해도 프린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스템 복구를 수행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support.microsoft.com으로 이동하여 시스템 복원을 검색하여 Windows 11의 복구 옵션을 따르십시오. 유튜브에서 재생 목록 탭을 클릭하여 다른 언어로 된 HP 비디오를 찾습니다. 그리고 공식 HP 지원 비디오를 보려면 채널을 검색하십시오.